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관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고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송호외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건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고된 바였고 그대로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만 좀 빠르게 행사됐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네, 그만큼 이 쌍특검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대통령 씨는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걸 좌고 우면하고 숙고를 하다가 제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번 쌍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안이 국회에서 이송되기도 전부터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송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신속하게 제의 요구를 했죠. 그것은 사실은 이 쌍특검법안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이것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해 대통령실에서 붙잡고 있을수록 그만큼 이 법안이 어떤 재고의 여지가 있고 또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수용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구구한 관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명하게 결론을 내리는 쪽을 택한 것을 보입니다. 선명한 결론을 위해서 빠르게 제의 요구권을 생기다 했다. 저는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거부권 행사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미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그래서 임시국무회도 연 거 아닙니까. 보통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10시에 열리는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를 열었다는 것은 오자마자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강력한 대통령실의 뜻이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야 사실 국민의 의원들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고 그 부분을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게 법에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사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그걸 국민들이 과연 본인의 가족 특히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그런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호권을 발동시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또 특히 최근에 조사된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상당히 여론과 좀 동떨어진 행동이었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또 국민의힘 총선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일까요? 비서실장이 의례적이었죠. 이렇게 관련돼서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이런 걸 좀 고려한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이번 특검법이 총선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특검법 안에 브리핑 조항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최순실 특검법 때도 브리핑 조항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특히 총선 선거 기간을 수사 기간이 포함되잖아요. 그 기간에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매일같이 언론에 나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특검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어떤 상당히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그런 암시를 줄 수 있는 브리핑을 언론에 나와서 주기적으로 했을 적에 만약에 총선 투표일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무혐의다. 이렇게 됐을 때 이미 그것에 영향을 받은 총선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특검을 했던 적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특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사 대상이에요. 특별검사가 아니고 법안 이름에 그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제2호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국회에서 재의결돼서 통과가 돼서 2004년 초에 특검 실시가 됐어요. 그때 했는데 그때는 대한변호사협회같이 중립적인 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했고 그다음에 브리핑 조항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정말 악용될 소지가 없는 것인가 정략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우리 사회가 숙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형으로 활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기가 이 시기가 된 것이 결국은 패스트트랙이 올려가지고 지난 4월에 사실은 작년 4월에 이 특검법이 논의가 됐었고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결국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절차를 밟고 패스트트랙이 올리다 보니까 12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12월을 타겟으로 하고 그 12월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했다는 문제가 되지만 국민의힘과 논의관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바람에 야사당이 함께 논의를 했고 원래 국민의힘이 발의했던 내용도 아니에요. 정의당의 내용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야사당이 함께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으로 특검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패스트트랙이 해서 12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마치 총선을 목표로 두고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날 4월에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그때 통과가 됐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래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아까 송 변호사님한테 얘기하셨지만 최순실 특검에 이미 브리핑 조항이 들어있고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특검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발표도 안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검이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하고 또 이미 최순실 특검 때 한동훈 지금의 비대위원장 지금의 대통령이시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수사팀에 함께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상에서는 총선용 악법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주장이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패스트트랙까지 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이거 권한 남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요. 대통령이 제2호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에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국민적 입장에서 보거나 법치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제2호권을 발동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제2호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한 원래 법적인 목적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수사를 못하게 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법안 중에 대통령이 볼 때 이 법안이 통과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2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제2호권이 발동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견제의 권한을 준 것인데 본인의 가족 관련, 특히 부인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제2호권을 발동하는 것이 과연 원래 이 법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진 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원래의 목적과 맞는 거냐. 과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경우에 대통령 가족이나 대통령에 관련된 사람들과 연관돼서 특검을 하겠다면 모두 다 거부권 행사해 보세요.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제2호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원래의 목적과에 타당하지 않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이 심판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교화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법치주의의 원칙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의 제2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헌재로 가야 된다. 일단은 헌재에 가서요. 이 건이 권한 남용으로 권한쟁이 심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한 톤으로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정확한 법률 자문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요.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제1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법률안을 봤을 때 그게 국회와 대통령의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거든요. 법률안에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제1을 거쳐서 뭔가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1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특검법이 소위 쌍특검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도 있습니다. 그 특검 잘 보면 대단한 독소조항이 하나 있는 게 수사 대상이 거의 무제한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사 도중에 관련자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그것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수사 도중에 어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무언가가 발견된다.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에서 많은 것들을 축적을 해놨는데 그걸 특별검사가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18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뭔가 결론을 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대표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그걸 거부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권한쟁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재의결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9일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9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9일날 통과시키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정부도 임시국민회의를 연 것도 갈고 그 시점을 보고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9일날, 다음 주 화요일은 9일날 통과될, 그러니까 의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임시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건 이제 국회의장이 그걸 열어야 했는데 국회의장은 합의 오라고 그럴 겁니다, 여야. 보통은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국회 본회의를 열 때는 어느 한 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합의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9일날 해달라고 하는데 권한쟁이 심판하면 쉽지는 않아 보이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요. 만약에 권한쟁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걸 못하겠다라는 걸 하면 그야말로 이거는 특검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해서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가 명분을 잃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5일인데 지금 권한쟁이 심판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6개월은 걸릴 거거든요,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면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결국에는 재표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때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해서 이 특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렇게밖에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명분을 잃는 길로 갈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정치는 명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의명분에 맞게 조속하게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쟁이 심판을 제출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 법안, 제2요구권이 만들어진 원칙, 그 어떤 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특검이 하겠다고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안에 대해서 제2요구를 요청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그러면 합법적인 거냐? 합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법에 보장된 권한이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줬을 때 과연 그 취지는 뭐였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권한쟁이 심판 여러 번 신청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통과하신 법안에 대해서. 그때도 물론 다 권한쟁이 심판을 받아들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 당의 입장에서 지금의 대통령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밝혀내고 그 부분을 좀 부각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찾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2의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2의 요건이 발동됐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써 제2의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법적으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권한의 하나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팔로우는 썼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뭐냐면요. 국회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을 결의를 하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고 결의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환불을 못합니다. 그 자체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이 사안이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개별특검법을 발의할 게 아니고요. 4월 달부터 그러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자라는 그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이제 추천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여야 합의안을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왜 그랬습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같은 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공약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거부권 프레임이 바로 의도하는 바가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권력이 스스로에게 엄격화해지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일 수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권력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보겠다 그리고 감시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할 때 이런 제2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더 널리 이해를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특검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 얘기가 또 부각이 돼요.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야가 함께 했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었고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하고 그때마다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특검이 통과되니까 이걸 좀 막아보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의 발언에 대해서 만들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 특검을 어떻게 막아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특검 좀 걷어주길 바란다.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여사당이 이 부분 가지고서 특검을 철회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였던 쌍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여야의 공관위 구성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든 야든 공관위를 좀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야당은 공관위원까지 다 구성이 끝났고 여당은 오늘 위원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내정. 보니까 지난 윤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 때 후보군에도 있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에 대법원장 최종 3인까지 오르셨죠. 조희대 대법원장, 김영두 헌법재판관, 그리고 오늘 공관위원장 지명이 되신 정영왕 교수 이렇게 세 분이 대법원장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 후보 최종 3인까지 오시는 분이면 그 도덕성이나 어떤 사회적인 평판, 명망 이런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최종 3인까지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요소들을 고려를 하거든요. 어떤 기본적인 상황들은 통과가 돼서 오신 분이고 정영왕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인선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공관위원장에게 필요한 그다음에 도덕성, 그리고 또 어떤 법률가로서의 능력. 왜냐하면 공관위는 계속 규정을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떤 후보들에게 제기되는 논란이나 과거의 법적인 어떤 범죄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법적 능력 이런 거를 고루 갖춘 분을 선임을 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국민의힘은 정치인 출신 공관위원장이 있었던 때가 있고 법조인 출신 공관위원장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 공관위원장이 대표적으로 2016년에 이한국원, 2020년에 김용호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하셨었는데 사실은 정치인 출신 공관위원장들은 실패를 했어요. 법조인 출신 공관위원장들이 좀 엄정하게 심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 또 2012년에 정홍원 부산지검장,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정영환 조수 이런 분들이 할 때 사실 과거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인선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상당히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의 개인적인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게 너무 법조인들 중심으로 정부든 당이든 운영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정부의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임명이 되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고 비대위원장도 지금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관위원장까지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물론 법조인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조인은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잖아요. 아니, 검찰,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나 이런 법조인들이 당이나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다 맡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잘하고 못하고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이분 개인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 입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과정에서 너무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의 주요 기관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가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굳이 공관위원장까지 법조인을 해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변호사께서는 법조인인데 법조인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영환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요. 제조 경력은 한 11년 정도 되시고 그동안 연구자, 학자로서의 삶을 훨씬 더 오래 사셨죠. 지금 교수 정년도 어느 정도 임박해 계시고 연구자로서 굉장한 입지를 굳힌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 프레임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공천관리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현영 의원 3명을 빼고는 모두 외부 인사, 또 여성 의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5명 중에 7명이 여성이고 3명이 청년이거든요. 아마 여성 청년의 비율을 좀 많이 높인 것 같아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현역 의원들이 당연적으로 들어간 사람 2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성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대표로 들어가셨는데 현역 의원 3명의 나머지 분이 다 원외, 그러니까 일반인들, 또는 학계에 있는 분들, 또는 변호사들, 아니면 청년단체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잘 꾸려졌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정말 공천을 공정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적 고려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공천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으면 그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잘 수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런 논란은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친명이니 비명이니 누구하고 가깝니, 아니면 자객 공천이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이 경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지역구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만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전략 공천 지역을 최소화해라.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의 기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있으면 유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참고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의힘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요. 같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은 공관위 역할이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제 컷오프 얘기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1단계로 컷오프를 해가지고 걸러내는데 그 컷오프가 공정하냐를 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컷오프 되면 지금 임혁백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공관위까지 오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공관위 말고 전략 공관위가 따로 있는데 안규백 의원이 전략 공관위원장 되셨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전략 공관위는 전략 공천 대상 기업구를 독자적으로 선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 공천을 해버리면 역시나 공관위에 와서 경선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또 비례 공관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와도 최고위가 사실은 또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관위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 그래서 남의당 인선을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 인선이 잘 됐다고 해서 꼭 공천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이 남의당 얘기 안 한다고 하더니 다 얘기해놓고 안 한다고 해서. 어쨌든 그 말에 제가 좀 반박을 해보면 전략 공천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전략 공천하면서 경선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에서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2명, 3명을 전략 공천하면서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것도 예비 컷오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통과된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설훈 의원, 이원욱 의원,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 이런 분들 다 통과됐어요. 이분들이 비명계로 소위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 계신 분은 아니군요. 어쨌든 당내 비명계로 분류돼서 이재명 대표를 늘 공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명, 친명을 나눠서 친명이니까 되고 비명이니까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룰에 의해서 아는 것이지. 이게 누가 가깝고 누구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다고 보지 않고요. 소위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공정한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역 의원하고 신진하고 경쟁해서 거기서 누가 경선에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객이니 전략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룰 경선이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되는 그런 공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기준, 여러 기준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에 아마 영향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혐오, 증오, 즉 이런 발언 등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좀 될 것 같다, 공천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혐오 표현은 정치권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맞죠.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다가 또 평시에는 당원권 정치 몇 달 하고 다시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송선이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성해서 엄정하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엄정하게 하지 못한 당 스소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파문. 김용민 후보는 지금 현재 김용민 의원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분 막말파문이 있었고 또 미래통합당도 2020년에 여러 가지 후보들의 막말파문들이 있었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엄정하게 기강을 세우는 당이 이번 총선에서 더 유리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혐오나 이런 부분을 과연 객관적 기준이 있냐.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아주 도가 넘는 거고 아니고 이걸 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혐오가 어떤 게 증오냐. 이걸 따질 때 사람의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찾아낼 수 없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건 혐오적이고 증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객관적 기준이 마련이 어렵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 피습, 이것도 사실은 혐오나 증오의 정치가 나은 자양분이 돼서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막 몰아붙이고 범죄인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극렬 지지층한테는 한마디로 본인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총매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줄어졌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양당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든 그런 노력들을 좀 보이는 것이 현재 기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제가 당대표의 행보라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피습 상황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회복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도 문병에 대한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지금 와덥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주치의도 어제인가요?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경과를 보면서 회복 중에 있지만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누군가 오게 되면 어쨌든 방문하게 되면 맞이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몸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회복 중에 있지만 아직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안 된 걸로 보이지고요. 의료진도 그 부분을 약간 좀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런 행사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면 혹시 이제 다른 합병증으로 일어날 가능성 또는 병세가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을 조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진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달 말 당무복기를 목표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몸이 좀 더 괜찮아지면 대통령실에서도 문병 고민하고 있었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역시도 병문안 인사 생각한다고 있으니까 좀 극적인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겠죠. 과거에 2006년에 박근혜 대표가 피섭을 당했을 때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직접 문병을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성사가 됐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표가 문병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서 비서실장이 대신 방문했었고. 9일 만에 퇴원을 하면서 그 만남이 성사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손님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발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기에 퇴원을 하게 되면 또 문병을 갈 기회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또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면 또 어느 정도까지 입원해 있을지.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죠. 오늘 서울 영득포 중앙당사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물을 깊이 파려면 좀 넓게 파자. 이걸 가지고 이제 중도 외원 확장이다 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들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말 앞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바탕에 둔 생각이라면 되도록 넓고 깊게 포용하고 함께할 때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된다. 이 말은 포용정당, 포괄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이제 중도 확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에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입견이 없고 굉장히 뭔가 정해놓고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타입이 아니다라는 그런 시선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중도 확장에 적합한 캐릭터라고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앞으로 정책이나 인재 영입이나 또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데서 구현이 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도 확장 전략.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이죠.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문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 모습의 첫 발이 삐끗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저는 중도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임명된다고 했을 때 또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했을 때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당정 간의 어떤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당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악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상하 조직으로 돼 있는 이런 관계를 계속 가겠다고 하는 의미로 들려줄 수 있어서 말은 중도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행동으로는 그걸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9일 날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 이 자리가 조금은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하겠다고 하니까 즉 각각 당을 만드는 네 분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혹시 모를 빅텐트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먼저 좀 예상을 해볼까요? 뭐 만날 수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화학적 결합이 잘 될지 그리고 선거를 앞둔 결합이 과연 의미 있는 어떤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본인이 속했던 모든 당에서 그 당의 당대표를 곤혹스럽게 하고 공격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다른 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를 상대로 그렇게 했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도 본인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이벤트성의 만남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그런 우려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주하고 맥주를 섞으면 우리가 쏘맥이 돼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마는 소주에다 물을 타거나 맥주에다 물을 타면 맛이 없어져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그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시선을 본인이 스스로 불식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4명의 만남. 4명의 만남. 저도 그 부분에 송변호사님하고 일정 부분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학적 결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인데 저분들의 생각과 정치 역정과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과 그다음에 정책들을 보면 일치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로 당도 다른 당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빅텐트라는 말로 모인다. 그런데 이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거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해보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저기에 모인 분들이 합종 연행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누구와 이렇게 예를 들면. 그건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사람이 다 함께 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의 화학적 결합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